야, 그렇게 지나가지고 차가 긁히겠냐? 누구를 씨, 바보로 하나, 이 씨. 직진이라니까, 응? 응, 직진. 직진 몰라? 그니까 직진, 직진. 응, 그래. 이제 좀, 어? 얘기가 통하나? 차 쪽으로 직진. 알겠습니다. 놀고 있네. 야, 좀 빠르게. 빠르게, 차 쪽으로. 그래, 빠르게 해야. 빠르게, 빠르게. 빠르게, 빠르게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유아아아아!!! 너 이 미친 새끼야. 너 이 미친 새끼. 펌퍼가 아작이 나버렸네. 그러게 왜 빠르게 가라고 그래요. 이 미친 그 또래야. 잠깐만. 너 어디 갔지? 뭐뭐가. 아니 건우 할아버지가 긁었다는 곳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. 너 이 새끼 장난해? 너 이 새끼 오늘 재산 났어? 너 죽었어 오늘. 잠깐. 뭐야 뭐야. 이제부터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니까 건우랑 건우 할아버지는 됐고 지금부터는 내 변호사랑 따로 얘기하시죠. 뭔 개소리야. 이거 해결하면 식포시켜줄게요. 네?